안녕하세요. 소셜컴퓨팅연구소의 한상기 대표입니다. 인공지능이 사회에서 조금씩 역할을 하면서 인간의 판단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도덕적 기계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인공지능의 도덕적 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의사결정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준수하는 것인가 하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학습과정에서 취득한 결과가 공정한 것인가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이슈입니다. 가장 예민하게 나타나는 상황이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어떤 선택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또는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입니다. 윤리학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예제가 바로 트롤리 딜레마라는 문제입니다. 이는 어떤 선택이 양쪽에 서로 다른 사람을 구하거나 방치해야 하는 문제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사회 윤리적으로 올바른가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MIT와 툴루지 대학의 교수들이 2016년 사이언스지에 낸 논문에서 사람들에게 각종 상황에서의 판단을 물어봤습니다. 그 중 182명이 참여한 한 케이스에서는 돌발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를 타고 가는 한 명의 승객과 10명의 보행자를 놓고 선택해야 할 때 76%의 사람들은 한 명의 승객을 희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로 구축된 자동차가 나오면 구입하겠냐고 하면 50%만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사람들은 남을 위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아직 동의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는 최근 매우 민감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윤리를 전문일화하는 학회에서는 인공지능 연구자의 윤리 원칙,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윤리 기준, 인간 가치에 부합하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하는 방법,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도덕 원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등에 대한 연구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월에는 생명의 미래 연구소가 주관하는 학회에서 인공지능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실러마 인공지능 윤리와 가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1975년 유전공학자들이 같은 장소에서 윤리 기준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안전, 장애의 투명성, 법률적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책무, 가치 정합 등의 주제에 대해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각자의 일을 기본으로 해서 각 회사가 또는 기관이 지켜야 하는 실제적인 원칙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과 리서치 그룹을 새로 만들면서 내부 인공지능 연구 인력을 위한 인공지능 디자인 원칙과 인공지능 윤리 디자인 가이드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구글에도 이미 딥마인드를 인수한 이후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딥마인드 CEO인 하사비스의 강력한 요구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 내부의 명시적인 도덕과 윤리에 관련된 코드는 아직 어려운 연구 과제입니다. 어떤 원칙을 명시할 것인가도 정해야 하지만 모든 코드는 오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시 한번 검증과 설명 가능성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우리의 행동이나 환경을 통해서 윤리기준을 학습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상향식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인간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나 인간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주제인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 시스템 또는 로봇과의 관계에서 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는가는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적인 특징이 중요한 원인입니다. 사람들은 무생물지라도 이를 의인화하거나 감정애착 또는 귀인성이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고자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50년대 심리학 연구에서부터 많이 다루던 주제이며 인간의 본질적 특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런 인공지능이 없이 개발되었던 소니의 로봇강아지 아이보에서 보였던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보의 움직임에 대해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감정을 설명하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으로 이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미 알렉사와 같은 가상 비서에서도 아무 움직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를 마치 살아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로봇이 표정을 짓고 음성으로 대화를 하며 마치 사용자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소셜 로봇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와 그들의 관계는 매우 미묘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케이트 달링이라는 학자는 소셜 로봇의 실제성, 자율적 움직임, 사회적 행위 등이 우리와의 관계를 매우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와 공존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또 하나 필요한 기술이 우리의 감정을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어펙티브 컴퓨팅이라고 하며 얼굴 표정이나 목소리, 제스처를 통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것인가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분야는 기술적 난제가 많으며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파악해야 사실 사용자의 상황이나 의도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분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과 공존이 갖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합의를 해야 하며 이는 어쩌면 인류에게 또 다른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간의 공존은 이제 인공지능과 인간의 공존 문제로 진화했으며 나아가서 로봇과의 공존 문제가 될 것이고 이것이 인간 사회의 새로운 진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파멸의 길이 될 것인지는 우리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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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